오늘이 무슨 날인가요? 이 오라버니가 말해주지 무슨 날이고 말고 임금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지 그래서 임금님을 만나기 위해 노래 연습을 해야 된다 댓글을 달아주지 댓글을 달아주지 잘하시지 마 정세기 참 아이 잠시만 그만 아 아따 표준의 양반대님들 노래를 무릎이려면 입을 쫙 벌리고 고래 소리 소리가 상대로 아주 붙임다 핸드폰으로 찍어가면서 이렇게 너무 아끼고 아주 최후의 눈으로 째려보면 다 아냐? 에이, 기효라 어서 못해볼건데 아이고, 아이고, 잘 해볼게요 뭐야, 대박 뭐라고? 잘해본다 할께 다시 한번 해볼랄께 아, 잠깐만 오, 땀만 말이요 에이, 기분 나면서 못하였네 아이고, 고쳐 기효라 할께 너 다시 한번 해볼랄께 박수 아이고, 박수 아이고, 아이고 자, 자, 칠성일 모두가 다 같이 해본다고 하니까 꼭 참고 아무맛 다 해보셔요 아이고, 칠성일 아이고, 칠성일 아이고, 아이고, 그래 우리 꼬뿐니가 또 그렇게 부탁을 해두니까 또 내가 안 들어줄 수 없네 자,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자, 내가 노래를 한 소절씩 찬찬히 할테니까 여러분들도 찬찬히 잘 따라해보시오이 자, 저를 따라서 1등도 한번 해보셔요 자, 여기 다섯도 있으니까 잘 따라해보시오이 자, 시작해볼테니까 준비하고 나와 자, 나와 그렇지 시작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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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롱탱시 객사리 한 번 더 롱탱시 팽사 그림 같은 객사 있고 한 번 더 그림 같은 객사 있고 한 번 더 사랑스런 우리 객사 한 번 더 사랑스런 사랑스런 우리 객사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번 더 한 백년 한 백년 살고 싶어 한 벌 더 한 백년 객사 싱rators 싱 Cindere 사랑스런 우리 객사 여러분 한 번 더 사랑스런 우리 객사 형태계 형태계 사랑스런 우리 객사 싱Fit 형태계 사유싱 아따, 진작 이렇게 했으면 내가 승리를 안 부렸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? 아이고, 이 양반의 선글라스가 멋지니 자, 우리 노래에 맞춰서 우리 방금 했던 거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요 자, 우리 신나게! 자, 무감 추셔 정답! 다시 해보는다! 군뚜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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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펜션이 괜찮네! 소리같이! 잘했어! divisions 남부 hovering 잘했어! 엔 thought 잘했어! 삼성 사랑스러워 부리겠다 한백년 살고 싶었다 지금 있게 가진 길은 진짜 잘한다 너를 통해 가네 사랑스러워 부리겠다 경태계! 잘한다 제라야 아이고 속을 다 시원하러 가 아이고 기분 좋다 이렇게 얼마나 좋아 아휴